헬로! 헬로! 어? 에이사 안녕? 안녕! 나 오늘 핑크퐁 세면빙 갔다 왔다! 우와 진짜! 나도 보여줘 보여줘! 오케이! 우와! 우와! 되게 좋다! 이렇게 세 개나 갖고 온거야? 우와! 나는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나 오늘 가방에 아무것도 못 갖고 온거야! 난 종이도 갖고 온거야! 엘사야 나 하나만 주면 안돼? 내가 이거 다 같이 쓰자! 우와! 나는 레디! 여긴 레든데 여긴 블루네! 블루! 레디! 우리 그려보자! 이거 진짜 쓸 수 있어? 우와! 해볼래 해볼래! 아이디. 유. 아규. 애기. 어휴. 친구야 너도 그려! 히힛히. 에디. 나는 꼭 신비야. 근데 신비처럼 그렸어! 우리 그림과 보여주자. 짜잔 여기는! 이건 엘사가, 엘사야 이거 누구야? 안나야 뭐야 나 그려졌다 나는 이거봐 또 친구들 신비같은데 이상하게 그렸고요 여기 나비들 그렸어요 엘사야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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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배운 걸 테스트 해볼거에요 나 공부 안했는데 어떡하지 엘사 공부 많이 했어? 응 어떡해 나 시험 못 볼 것 같아 0점 맞을 것 같아 모두들 너무 좋아하네요 이 위에 그러면 자기 이름을 쓰고 시험을 보도록 해요 다들 100점 맞을 수 있지요? 네 좋아요 그러면 옳라이프 테스트 스타트 와우 아 나도 모르겠어 어떡해 아 1 더하기 2는 2 2 더하기 2는 2 더하기 2는 4 2 더하기 2는 우후 3 더하기 2는 3 더하기 3는 6 오케이 4 4 고작 나 모르겠는데 헉 엘사 되게 잘 쓴다 엘사 거 보고 할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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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 다했다 다 풀었다 짜잔 귀요미야 엘사도 다 풀었어? 선생님 잘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한번 채점을 해볼게요 엘사는 아주 공부를 잘했군요 100점이요 100점 그 다음에 안나 뭐죠? 1 더하기 1은 귀요미 와우 2 더하기 1도 귀요미 3 더하기 3도 귀요미 음 안나는 집에서 공부를 안했군요 안나는 0점이에요 0점 친구들 이거는 엄마한테 갖다주도록 하세요 어떡해 1 더하기 1은 귀요미 맞는데요 아니야 봐봐 내가 알려줄게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5는 와우 와 엘사 공부 진짜 잘한다 나 어떡하지 나 이제 5학교 끝날거야 안나야 안나야 괜찮아 우리 같이 공부하자 알았어 그럼 엘사가 알려줘 고마워 엘사야 우리 뒤로는 아름다워 친구들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콤백콤하세요 굿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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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좋겠지 엘사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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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사야 안녕 엘사야 너 갖고 왔어 가방에 오늘 새 친구가 안나와 드리고 나 이것봐 나는 사이팩 갖고 왔어 나는 지금 나는 크레파스 갖고 왔어 우와 크레파스 갖고 왔어 우와 신난다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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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파스 헬로우 크레파스 오늘 출석을 불러 보겠어요 엘사 네 오 맞군요 안나 안녕 1교시는 런 프루치 아이레드에서 배워볼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워터멜론 워터멜론 오렌지 파인애플 파인애플 크레임 크레임 아 JENNY 과일을 색칠하는 시간을 갖게 done 그레임 오렌지 애플 키위 스트로베리 바나나 자, 에이사는 어떤 걸 할거죠? 아, 애플 없어요? 감사합니다 애플이야, 나는 애플이야 자, 안나는 어떤 걸 할거죠? 아, 스트로베리 여기 있어요 저, 난 스트로베리 온라인 자, 이제 색칠을 시작해보세요 얼른 보여드릴거야 난 애플 난 스트로베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영어 다, 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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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와우 저, 하, 하, 하quet 장학 내꺼 하지마! 내꺼야! 너 내꺼 하지마! 내꺼야! 엄마는 잘했어! 카메라! 피자! 예뻐! 선생님 잘했어요! 엄마 잘했어! 우리 친구들 색칠을 아주 알록달록 이쁘게 했군요! 그러면 색칠한건 오늘 집으로 가져가도록 해요! 자 그러면 컴백홍 하세요! 컴백홍 고파! 엘사야 안녕! 잘 지냈어 엘사야? 나도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퀴즈를 낼거에요! 넌 센스 퀴즈를 맞추는 사람에게 시크릿 주주 하트젤리를 줄거에요! 내가 퀴즈 맞춰봐야지! 내가 퀴즈 맞춰봐야지! 내가 퀴즈 맞춰봐야지! 나 퀴즈의 왕이야! 나 퀴즈 엄청 잘 맞춰! 나 저번에! 어! 메달 받았어! 메달도 받았어! 나도 메달 이제 받을거야! 나 시크릿 주주 하트젤리 내거야! 내거야! 그렇죠! 다들 받고싶죠? 열심히 해보세요! 빨리 퀴즈를 낼게요! 네! 빨리 빨리! 퀴즈를 낼게요!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다고? 기린 엄청 커서 냉장고에 안들어갈텐데? 기린을 해봤는데? 배를 이렇게 퀴즈 하고 이렇게 해서 기린을 이렇게 해서? 기린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들어간다고? 마술공으로 작게 만들어서 넣는건 어때? 아 그건 아니잖아! 아는 친구? 어려워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모르니까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도록 하겠어요! 정답은? 냉장고를 연다! 기린을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참 쉽죠? 와우! 그런 방법이 있어! 음... 그러면 이번엔 쉬운 문제를 하나 낼게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아몬드가 죽으면 아몬드가 죽으면 아몬드가 죽으면 저야! 저야! 다이아몬드! 오! 잘했어요! 자! 맞혔으니까 선물을 해줄게요! 잘 맞춘다 퀴즈! 봐봐! 우와! 좋겠다! 같이 열어보자! 책이에요 책! 어떻게 열어? 어떻게 열어? 내가 내가 열어볼게! 어? 어! 손짓가 있다! 여기에 이렇게 젤리랑 샤샤샤! 샤샤! 이게 아이린인가? 아이린! 아이린이랑 샤샤! 하트젤리! 와! 아트젤리! 아트젤리! 하트젤리! 안녕! 샤샤샤! 엘사야 너 공부 많이 했어? 바다쓰기! 100점을 맞는 친구에게는 줄 벌른 수를 줄거에요! 와우!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첫번째! 우리! 우리! 어! 내꺼 보지마! 두번째! 바나나! 바나나는 맛있어요! 바나나? 나도 바나나 좋아하는데 제가 이기고 있어요! 제가 이기고 있어요! 세번째! 하마! 파품할때 하마! 엘사 입이 하마입이래요! 하마! 하마 지래요! 하마! 하마는 해말라! 하마! 네번째! 구두! 엄마가 좋아하는 구두! 구두! 구두리! 구두! 구두! 오! 얘 눈! 얘 눈이 어딨어요! 선생님! 선생님! 다섯번째!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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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썼어요! 선생님! 다 썼어요! 내가 이제 몇점일거야! 오! 나 선물 받는다! 오! 내가 선물 받는다! 선생님! 채점한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했는지 한번 채점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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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엘사는 아주 잘했군요! 백자에요! 백자에요! 그럼 안나를 볼까요? 나 주세요! 피난아 type! 해마 inclu! 키 easy, 가지점 더 공부하세요! 그럼 주 벌루스는 엘사에게 줄게요 오 돼지 봐 오 돼지 오 돼지 오 이거 뭐야 스티커 스티커랑 우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일단 이거 어떻게 하는거죠 이렇게 분홍인가봐요 이렇게 분홍인가봐요 아닌가 이거를 어 어 어 엄청 예뻐서 뒤에 누나봐요 아 어 어 어 우리가 이거를 까면 안되는데 이거를 해서 선생님이 다시 주셨어요 이번엔 제대로 하자 자 열어봐 국과 어 이거 트티커 트티커 어 아까는 얘가 나왔어요 이거 쥐 마우스갓 피구가 어 얘가 개구리야 이게 누구야 개구리야 이게 누구죠 이거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렇게 열면 안되네요 이거 해볼게요 어 어 어 뚫어 뚫어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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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루도 다 안 나왔다 무슨 것도 아까 나온거 우리가 이 속에 뭐 들어있는걸로 모렸어요 근데 물이 들어있을거예요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볼배이 잘 잤다 잘 잤다 지금 9시 9시 빨리 학교 갈 시간이야 학교 갈 준비하자 예쁘게 빨리 늦기 전에 학교 가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렛츠고 학교 늦지 않고 왔다 시간을 맞춰서 왔어 오늘은 학교에서 우리 뭐 할지 궁금하다 그치 팔질만 즐겨나? 그런가? 궁금해 궁금해 헬로 에브리원 헬로 티쳐 오늘 시간에는 헥컬러링 모자를 꾸며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잘 어울리나요? 아니요 잘 어울려요 물감을 이용해서 이 모자를 예쁘게 꾸며주세요 잘 있어요 응 응 네 우와 이거 핑크퐁 물감이야 핑크퐁 리틀 아티스트 물감 놀이 세트를 이야 신났다 와 열어보자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이게 뭐지 우와 여기 물감을 자랄 수 있는 빨래트가 있어요 우와 이거 모양 해 놓은 것도 있고요 엘사야 이것 좀 봐 핑크퐁이랑 아티스트 이건 시키라는거 있어 이건 붙어있고 물감으로 붙어있는 이 전체적으로 모양은 이게 핫도그 물감으로 pipe 모자를 만들 수 있대 아 누나야 근데 이거 놀 데가 없는데? 아니야 있어 이거 궁금하다 이거 이거 볼까? 까는 건가봐 오 되게 좋아요 이거를 밑에 까는 거래요 자 물감을 먼저 짜자 그린 옐로 핑크 레드 퍼플 블루 피자 자 이제 물감을 짰으니까 모자를 한번 색칠해볼까? 나 핑크 핑크 나 빨간색 붓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왜요? 구 구 뭐 구 구 아기사과 Y, K,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M, Z Girl, I know my ABCs, next time won't you sing with me? Nice! A, B, C, D, E, F, G, H, R, J, K, L, M, N, O, P, Q, R, S, T, U, V 일단 이렇게 다 했어요, 모자 이제 살펴하시니까 모자를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모자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접었어, 이렇게 접어서 완성을 했고 이 앞에다 이제 이렇게 모자를 달아줄 거예요 이쁘다, 엘사도 이쁘다 잘라볼까? 우와, 나 잘했어, 진짜 이뻐 이거봐요, 우와, 엘사 진짜 잘랐어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오, 대박, 나 써볼게 이렇게 써서, 우와, 이쁘다 우와, 엄마한테 닦여 나오는데? 우와, 진짜 이쁘다 예, 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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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자가 장점이 얼굴이 작아보여 얼굴이 작아보여 헤이, 엘사 헤이, 안나 레몬 시작한다, 엘사부터 구독 좋아요 좋아요 꾹꾹 눌러주신 바람이라 빵빵 으악 옵스 선생님 다 했어요 친구들이 모자를 아주 이쁘게 잘 꾸몄군요 자기가 만든 모자는 머리에 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컴백홈 컴백홈 요, 엘사 요, 아나 컴백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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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 와 엘사 안녕 안녕 나 콩콩콩 맞았어 우와 와, 엘사한테 꾹꾹이동 갖고 왔네 응 너무 귀엽다 내가 좀 똑같이 안해서 이리냐 아무 소리도 안 나 우븝 엘사야 너 오늘 집에서 캔디 갖고 왔다 네 그래 오, 봐봐, 잠깐만 이 캔디야 입에서 막 톡톡톡 톡톡톡 와우 이거 알고 있어? 우와 이거 우리 언니가 먹길래 내가 몰래 챙겨왔어 잘했지? 어 저 일자랑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아 네 먹어야지 응 여러분이 맞춰봐요 으어 으어 뭐 해 봐서 뭐 해 봐서 빨리 먹어야죠 지구젤리 아예 야 이거 안 사야 이거 요즘에 엄청 핫한거잖아 지구젤리 지구젤리 지구 유행이야 유행이야? 우와 맛있겠다 어? 화지 멋진다 화지 화지 하루하루 헬로우 에브리원 하루하루 티쳐 선생님이 안경이 망가져서 오늘 도덕이 아기의 별안경을 쓰고 왔어요 양해를 좀 해주길 바라요 오늘은 음식 스펠링에 대해서 배워볼거에요 바나나 따라 읽어볼까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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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서 진짜 잘한다 자 다음 단어 C A C D Y 친구들이 좋아하는 캔디 캔디 캔디? 캔디야니까 캔디 먹고싶다 그치? 미군 선생님이 원래 캔디 하나 더 먹을까 갔다 한번 더 볼까요 나하고 쌈 싱싱 따라 읽어볼까요 캔디 표정들이 왜 그러죠? 꼭 캔디 먹는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단어를 배워볼게요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젤리 이번에 부품을 준비했습니다 어머, 보인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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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멘 젤리 따라 읽어볼까요? 젤리 젤리가 좀 어렵죠? 선생님한테 걸릴 뻔했어 그치? 큰일 날까 했어 친구들 오늘 배운 단어를 한번 옆사람과 연습해보세요 네 선생님이 오늘 배운 거 연습하래 바나나 바나나 캔디 캔디 짬리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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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젤리잖아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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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사야 엘사! 나 진짜 신기한 거 갖고 왔다! 뭐야? 이게 뭔지 알아? 이거 봐! 뭐야 돌이야? 이거 돌멩이 같지! 진짜 돌멩이랑 똑같이 생겼지? 이거 돌멩이 초콜릿이야! 전혀 초콜릿 같지 않지? 이게 돌멩이 초콜릿이야! 엘사야 엘사야! 우리 오늘 이걸로 선생님 몰래카메라 찍어보자! 재밌겠다! 이거는 진짜 돌이고 이거 두 개는 초콜릿이야! 선생님이 오면 우리는 요거랑 요거랑 고르는 거 알았지? 알게! 이건 돌이니까 이건 고르면 안 돼! 알게! 어? 선생님 오신다! 어? 헬로와요 브리온! 헤어 스토어! 오늘 헤어 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선생님 여기 앞에서 예쁜 돌을 가져왔어요! 이쁜 돌을 주워왔어요 선생님! 어? 아우 돌멩이가 아주 이쁘네요! 아 뷰티풀 스톤! 네! 어? 근데 좀 맛있게 생겼다 그지? 해볼까?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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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멩이 맛이네! 으응! 으응! 나 지금 못 깨물고 있어요! 으응! 우리라서 엄청 딱딱하다! 그 돌멩이? 나도 하나 줘봐요! 네! 선생님! 으응! 으응! 돌멩이가 아주 맛있게 생겼네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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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진짜 돌멩이인데? 으응! 괜찮아요! 우리 어렸을 땐 다 돌멩이도 씹어먹고 그랬어요! 하하하하하하! 으응! 으응! 내 이빨이! 으응! 안 되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어휴! 굿바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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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사야 우리 이제 나가서 놀자! 놀자! 안녕! 언니! 으응! 으응! 엘사야! 나 여기 머리띠 왔어! 예쁘지? 언니라구요! 으응! 봐봐! 몽둥이가 이렇게 달려있다고! 우와! 우와! 에이소 우리 이쁜거 하고 왔다! 같이 하자! 으응! 으응! 아 뭐야! 으응! 헬로! 헬로 에브리원! 헬로 디저!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와! 아! 아! 그렇게 해피한가요? 자! 선물을 받아보세요! 우와! 선물이다! 신난다! 우리 열어보자! 열어보자! 하나! 하나! 나는! 립스틱이랑 반지가 나왔어! 립밤이 나왔어! 우와! 태국살때 쓰는건데 엄마가 쓰는것처럼 이렇게 달려있어요! 우와! 이쁘다! 나도! 짜잔! 애기 손가락은 다 커야돼요! 자꾸 이렇게 떨어지려고 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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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반지도 있어! 짜잔!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우와! 선생님이 너 반지도 주고... 어! 야! 이거 내꺼야! 엘사야! 이거 내꺼야! 어! 어! 야! 선생님이 나실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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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이렇게 동생 때리면 안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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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막 동생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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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야! 어! 진짜 끝이 아니죠! 두번째! 성공! 두번째! 두번째로 할거였나봐! 우와! 어! 이게 뭔데요? 짜잔! 어! 이게 뭔데요? 밥 많이 받으라 그런가봐! 하나! 얘 밥이라고 들고할게! 아! 어! 그럼 우리 해볼까? 우리 이거 수저 진짜 개나 볼까? 자! 탁 탁 탁 탁! 수저로 이 눈알찔리 들어오자! 탁 탁 탁 탁 탁 탁! 짜잔! 오! 짜잔! 오! 눈알찔리 이상한거에요! 오! 잘한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엘사야! 우리 이 수저로 몰티저스 먹어보자! 이게 그 유명한 몰티저스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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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사야 이거 뭐 질가? 몰티저스? 아! 하하하하! 오픈 더 윈도! 오픈 더 윈도! 오픈 더 윈도! 문을! 창문을 엽는다고 한단이! 와우! 오픈 더 윈도! 오픈 더 윈도! 오픈 더 윈도! 와! 이거 진짜 나간다! 어? 나 더워볼게! 하하하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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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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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저도 먹어볼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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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오! 엘사야 혼자 먹어!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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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 선물 세번째 선물이래 열어보자 초콜릿 꾸주다 진짜 신발이다 여기 올라가 신발 신어보게 내가 이런 물 다 신어보고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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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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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두는 맛있는 구두잖아 초콜릿 구두 안 먹겠다 누가 먹는데 뭔가 불가능해 짜잔 파란색 구두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코코콜릿 이곳 이번 구두 선물은 정말 맘에 들었어 맞아 만족 네 번째 선물까지 하나 둘 셋 나는 어 셋 중이라지 엘사 엘사에게 편지 썼으니까 먹어 맛있어? 딱 먹기 좋은가 이건 무슨 맛이야? 엘사야 오늘은 학교와서 아무것도 안했어 우리 계속 먹기만 했어 다행이다 어 좋아?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바이 구독과 좋아요 꾹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꾹 눌러주세요